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항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울진군 관내 해양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오산항에서 국립해양과학관 서장호 관장을 비롯해 울진군 해양수산과 외화면 면사무소, 죽변수협 담당자들과 신비한 바다세상 회원 등 수중팀 25명과 항내 수변팀 80여 명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산항 항내 수중과 항 주변에 있는 부유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에 수거하며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수거한 부유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의 양은 1톤 트럭 한 대 분량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양입니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의 대형 태풍이 지나간 후 울진군이 꾸준한 복구 작업을 겸한 주변 환경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수중 해양 쓰레기 수거팀을 이끈 양원일 해양 레포츠 센터 교육팀장은 당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수중 시야가 전혀 나오질 않았다며 수중 쓰레기 수거 시에 개인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팀별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찬걸 울진군수는 식전에 도착해 수중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일인 만큼 정화 활동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유념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광정 해양 레포츠 센터 총괄팀장은 산안법인 대한참수협회 울진지부와 함께 여러 단체에서 매년 2-3회씩 꾸준히 수중 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접할 때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 보존해주기를 당부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관내의 해양 관련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해양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